김양 있죠? 김양이 막 눈물 흘리면서 난 그거 보면서 아니 김양 정도가 왜 여길 나와? 안 나와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? 박주희씨도 왜 나와? 근데 우리 양혜수씨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난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고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나오잖아 김양이. 그 정도 떴어요. 그래도 그 무대가 그리웠었대요. 그리고 자기가 한번 재조명을 받고 싶었대요. 지원희 누나나 김양 누나나 공중파에서 찾지 않는 유명은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. 서울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. 지방에서는 알아주지만 서울 방송국 피디님들은 내 노래도 몰라요. 왜 그러냐면 서울 경기는 내가 맡고 있었거든. 지원희가 이제 지방. 그래요? 한 번 들어봐 봐요.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 현역 보면서 나왔어. 톱7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누가? 나. 나 윤기했잖아. 지금 여자 부문에서 박주희가 다 나왔잖아. 톱7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. 근데 그 사람들 페이가 적은 페이가 아니에요.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톱7에도 못 들어가는 실력을 그 돈을 주고 본 거야. 부른 거야. 거긴 왜 나가냐고. 11명 안 해도 못 들어갔어. 왜냐면 얻는 게 잃으면 잃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. 아예 티부터 안 하던 분들이 너무 신선하게 공격 와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. 사실. 너무 좋았어. 근데 도전 씨.